뉴욕 증시는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실적 감소와 유가 하락, 연준의 유동성 지원 축소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다운은 0.4% 떨어진 9,707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8월 기존 주택 판매 실적 감소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석유 재고량이 급증한 데 따른 충격과 함께 달러와 강세로 배럴당 66달러선이 무너져 2개월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인도분 WTN은 4.5% 급락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G20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됩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마켓의 최일인화입니다. 뉴욕이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이번엔 주택 지표에 실망했기 때문인데요. 다우가 0.4% 밀리면서 9707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8월 기존 주택 판매 개수가 증가라는 예상을 띄웠고 결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투심을 위축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에서 나온 유동성 지원 축소 얘기도 그렇게 증시에 도움은 못됐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 장영철 과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표 내에서도 좀 혼조 양성을 보였지만 어쨌거나 주택 지표가 안 좋아서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제 발표했던 오히려 지표가 반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전망치와 발표치가 두 지표가 반대로 나왔는데요. 장 초반에 일단 우리가 어제 우려했던 고용 지표가 오히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오면서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는데요. 장 후반에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오면서 예상 밖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점과 연준의 긴급 유동성 지원책이 일부 축소 결정에 지수를 좀 하락으로 잡아갔습니다. 일단 전일 연준의 성명서에서 발표된 주택 부분 경제 활동이 증가했다는 진단과 함께 주택 판매 증가했다는 진단이 발표됐습니다. 어제 주택 판매 지표와 계리로 인해서 실망매으로 굉장히 크게 유도가 됐는데요. 주택 지표의 부진은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로 우려가 나타나고 국제 유가도 같이 급락을 하고 반대로 안전자산의 달러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고 달러 강세로 기결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개장 전에 발표된 지표가 괜찮아서 처음 출발은 좋았다라고 들었는데 결국은 전강 후약 정도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기를 고용지표가 안 좋게 전망치가 나타났는데요. 고용지표가 만약에 좋게 나올 경우 실제로 어제 전전일이죠. 음봉은 좀 크게 나타났는데 음봉을 좀 많이 갈가먹고 오히려 상승 쪽으로 추세를 잡으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초반에 좀 그렇게 맞아들어갔는데 오히려 주택 판매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이렇게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일단은 내일 발표될 신규 주택 판매 호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망치가 좀 상승으로 잡혀 있는데 오히려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이어서 전망치보다 좀 더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인 약 9,600선 초반까지도 아마 지금 열어둬야 될 그런 분위기로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전망치가 좋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우지수가 기본적으로 기간 조정에 조금 더 임박할 수 있다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개장 전에 먼저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 것인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오히려 우려했던 이것은 좋게 나왔죠? 네. 일단 전망치는 한 55만 건 정도로 나타날 거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는 월과의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했는데 예상보다도 한 2만 건 정도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일단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도 초반에 약간 상승세를 돌았었는데요. 일단 4주 평균자 실업수당 증권수도 한 1만 1천 건 정도 줄어들면서 오히려 한 55만 3,500건으로 집계돼서 1월 이후로 가장 적게 일단 고용이 좀 회복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일단 고용지표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실업에 대한 질적인 부분보다 양적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거짓 신호가 약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보고서가 좀 많이 좀 좌우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지표는 그나마 그래도 좀 다소 안도할 수 있다고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4주 평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도 고용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발표된 8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 이것 때문에 뉴욕에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예상치보다 더 감소를 했나요? 일단 8월 기존 주택 판매 호수가 한 535만 호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510만 호 정도가 신규로 좀 많이 이동했습니다. 실제로 저기 미국에서 보시면 신규보다는 아무래도 기존 주택 판매 호수가 비중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 판매 호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전망과 굉장히 크게 엇갈리면서 오히려 실망매물이 좀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도 오히려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진단이 같이 나왔습니다. 계리가 좀 더 크면서 아마 실망매물이 좀 많이 컸습니다. 일단 4개월 만에 처음을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주가로 따져버린 유통주라든지 금융주 아니면 주택 관련주가 좀 타격이 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드벳스 비욘드라는 종목이 한 4%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로스도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인 뱅코브 아메리카와 JP모건 제이스 그리고 시티그룹이 한 3%에서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표 내에서는 엇갈린 흐름, 고용은 괜찮아서 출발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계속해서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라는 예상을 뒤엎고 감소세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한편 악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연준에서 나온 것인데요. 지금 유종성 지원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일단 어제 발표했던 기간입자 대출 창구라고 그러죠. TAF라고 그러는데 일단 이게 연준에 내놓은 하나의 금융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뭘 의미하냐면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신용경색이 나타났을 때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한 30일 단위로 빌려주는 어떻게 보면 담보대출 성격이 좀 큽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어느 정도 만기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어제 연준이 발표했던 게 규모와 기간을 기존에 7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를 축소를 시키고 기간도 한 84일에서 70일 정도를 축소를 시키면서 오히려 연준에서 유동성을 지금 흡수해가지 않나라고 출구 전략적으로 아마 방향을 가보면서 투자자 심리도 좀 많이 위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어제 FOMC 회의 결과하고도 약간 맞물린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 쪽으로 많이 간다는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기존에 유동성이 굉장히 현재 많이 풀려있는 상황입니다. 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비정상적으로 금융정책을 펼쳤던 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게 기결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같이 이렇게 흐름 자체도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도 좋아지고 있을 때 오히려 연준에서는 이걸 빨리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런데 어제같이 지표 같은 게 악재도 계속 나오는 와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 쪽에서 펼쳐나가는 자체도 우리 시장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이트너 재무장관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제로금리 자체를 계속 펼쳐나가는 게 상당히 부담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달러 약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표 자체가 지금 현재부터 이런 기존에 유동성을 많이 풀었던 전략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요소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출구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을 빨리 빨리 좀 흡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하게 표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준에서 지금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출구 전략 쪽으로 시장에서는 또 받아들여지면서 투심을 좀 위축시켰던 것 같습니다. 비상조치들을 하나 둘 걷어들이는 미국 정부의 모습까지 봤는데요. 자 오늘 또 눈여겨볼 지표도 있고 다음 주 예정된 지표도 많을 텐데 오늘 밤 당장 또 하나의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죠? 네 오늘도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기존 주택이 아니고 오히려 신규 주택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 후수가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제일 먼저 시간순으로 배치하면 8월 4구제 주문이 먼저 발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전망치보다는 약간 하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전문기랑 좀 비슷하게 일단 나오고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장 후반 쪽에 나올 건데 신규 주택 판매 후수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전망치는 약 1만 호 정도 증가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 주택 판매 후수도 오히려 좀 증가로 예상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얼마만큼 진례성을 나타내줄지 그리고 시장의 충격을 얼마만큼 흡수해줄지가 아마 가지로 나타날 것 같은데 전망치대로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오히려 전망치보다 조금 더 소폭 증가로 나오면 오히려 좀 빠졌던 만큼 오히려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도 좀 챙겨주실까요? 네. 다음 주 일정 발표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일단 28일 월요일은 그나마 특별한 지표가 없네요. 그리고 29일 화요일부터 이제 지표가 나오는데요. 일단 7월 퀘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도 있거든요. 이 두 지수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무리는 주택 경계 지수와 그다음에 소비 지수이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수요일은 이제 원유 재고 보고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9월 시카고 PMI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분기 GDP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지표도 좀 한번 3개 정도는 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 대수와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사분기 개인 소비 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개인 소비,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10월 1일 날, 금요일 날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지표인데요. 일단 미국 9월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잡혀 있는데 아마 9월 고용보고서가 좀 좋게 전망이 돼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였음을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목, 금에도 출연을 해주시니까요. 항상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도 역시 그 얘기 비롯해서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결과 얘기도 해보게 되겠네요.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많이 급락했어요. 4.5%나 빠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단 어제 주택가격 하락 지표가 아마 경기 회복 지원에 대한 우려로 표명되면서 아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오히려 유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정시 하락이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 지원 여파로 일단 수요 감소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던 전망에 오히려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한 4%, 4.5% 정도 빠졌는데요. 일단 이 여파로 또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회복 지원 여파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오히려 달러하는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일, 저희 시장, 우리 시장으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원유 제거 보고서 자체도 전망이 안 좋게 나오면서 계속 그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지표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내일 지표도 좀 이렇게 그렇게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아마 그 수요 전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앞으로 당분간 또 하락 지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상품 가격들의 특징을 보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 추세가 약간은 좀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좀 우려로 좀 이제 작용되고 있는 부분 중에 좀 하나입니다. 네, 공급 과잉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수요가 따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이 계속해서 유가 쪽에는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중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장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 갖겠습니다. 이연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은찬 국무총리 후보자 소신이 지금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다를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앞으로 불협함이 커지지 않겠느냐 우려가 큰데 사실 인사청문회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소신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을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지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차가 있다고 해도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은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케이스주의 경제학자입니다. 케이스주의라고 하면 시장이 잘못됐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파를 말하는데요. 반면에 윤중현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신자유주의 정부의 경제팀 그리고 그 경제팀의 수장입니다. 그러니 둘의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 감세정책 금산분리 하는 감독권에 관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견해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로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감세정책부터 보면 정은찬 총리 후보자 감세하면 빈부격차가 커진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나 법인세 인하 시점을 미루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다. 즉 세금을 미루는데 좀 신경을 더 쓰는 그런 학파 그런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중현 장관 같은 경우는요. 감세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감세는 또 국제공조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아주 단호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세에 대해서 둘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산분리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기업 간 자체가 둘이 약간 다릅니다. 정은찬 혹은 약간 부정적입니다. 재벌은 경제 성장이 기여한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은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말을 했었거든요.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기존의 저서에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윤중현 장관 같은 경우는요.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최근에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밝혔었습니다. 또 참여정부 시절부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대못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은찬 후보와 정반대의 의견을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관이나 금산분리 정책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감독권에 대해서도요. 기존의 정은찬 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감독권을 더 가져야 된다. 윤중현 장관 같은 경우는 강화하지 않아도 현재 잘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굳이 그걸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한 사안들에 있어서 과연 총리가 앞으로 경제팀에 영향을 계속 미칠지 아니면 경제는 지금 현 경제팀이 운영하도록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총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일 정도로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씩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산하 5개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안을 한번 받아 봤는데 보니까 구조조정 대상이 지금 하위직에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몸집 줄이기에 열심인 것 같지만 속내는 또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토부 산하 5개 공기업만 일단 제출한 구조조정안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지에 대해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임원직 같은 경우는 이 5개 기관을 합쳐서 8명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7,200명을 구조조정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한 7,200명이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를 일단 많이 한 것은 숫자가 많아야지 기관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신경을 좀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데요. 일단 표를 하나씩 보시면 이번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통합이 되는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임원이 8명 구조조정되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임원이 단 한 명도 구조조정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공사 같은 경우나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보면 임원이나 1에서 3급의 고위직들은 단 한 명도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4급 이하의 하위직에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조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이 아니고 하위직만 대량 감축된다. 즉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과연 그런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같은 점들을 또 더 수정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애 최초 주택공급 특별제도라는 것이 신설이 되게 됐는데 이들에게 배정되는 어떤 구체적인 물량 그리고 청약 방법이 나왔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20%가 이들 앞으로 할당이 될 거라고요. 네. 처음에 계획안이 나왔을 때도 한 번 뉴스로 소개해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지금 주택공급 규칙 개정령이 이번에 발표가 돼서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물량 20%가 신설이 됐고요. 대신에 신혼부부 물량이 30%에서 15%로 절반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보면요. 생애 최초 주택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기혼 근로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자녀가 있다 이러면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5년 이상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를 했어야 하고 보호총소득은 월평균 311만 원 정도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집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2년 동안 성실하게 납입을 해서 1순위자에 해당이 되어야지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한편 신혼부부 물량 아까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자녀가 없으면 또 순위가 밀리는 이런 새로운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실 법합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그야말로 어떤 분양의 돌풍을 불러왔던 진원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송도 그리고 청라지구 여기 분양권에 지금 억대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소식인데요. 글쎄요 지금 분양권의 어떤 전매가 금지된 것조차 불법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단 이익이 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시장에서 이제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동원해서 물량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인천 송도나 청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웃돈이 붙으면서 불법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나마 불법이든 합법이든 물량이 좀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품귀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투자에 잘못 나선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송도부터 살펴보면요. 2007년 12월에 더샵 하버뷰1이 분양이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33평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110제곱미터형의 2억의 웃돈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샵 하버뷰2가 또 지난 5월에 분양이 됐었는데요. 이 분양권 같은 경우도 지금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송도와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 있는데요. 지금 몇 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분양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라 같은 경우는 분양권 거래가 아예 불법으로 묶여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런 점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불법인데도 당사자 간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공증을 통해서 서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증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 서로 명의 이전을 하는 그런 수법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해서 정부에 걸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불법 거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양권에 이렇게 웃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투기 바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슬아슬한 현장이 아닐까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에는 지금 아직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꽤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의 나름대로 강남이라고 불리고 있는 노른자 지역의 경우에 최근 또 분양시장에 활기가 좀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송도나 청라 같은 곳은 부동산 시장의 아랫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먼저 가장 따뜻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지방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반면에 운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서울 수도권과 주요 지역들이 달아오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열기가 퍼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지방에서도 특히 고급 주거단지가 최근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 이제 지방시장도 조금 사정이 나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나 울산 남부의 신정동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서 원정을 가서 투자를 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방에서도 노른자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들 지역이 입지 여권도 뛰어나고 학권도 좋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가만 너무 비싸지 않게 나온다 하면은 인천 못지않은 그런 분양 열기를 몰고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이걸 불씨로 해서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지방 부동산 시장도 이제 앞으로는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 지역에서 원정을 가면서 투자를 할 정도라면 또다시 부동산 투기 위험이 또 있지 않을까 상당히 조마조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현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등시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가 0.4% 밀린 9707로 끝났는데요. 주택지표에 실망해서 하락했습니다. 고용지표는 괜찮았지만 8월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밖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마이너스 2.7%를 기록해 4개월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연준은 유동성 지원책을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서 투심을 위축시켰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